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학교 앞 분식 특집을 준비했어요 어묵꼬치랑 떡볶이, 만두, 김말이, 오징어 요거는 간장이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피카츄랑 순대꼬치도 있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아 마실거운 물 국물 먼저 먹어볼께요 피카츄 학교 앞이라서 그런지 떡볶이가 엄청 달아요 진짜 조금 매콤해 입안 кв 딸라보 Rich 확인 저맛은 좀 넊은ле 매콤해져 partially 라이plin 과연 꼬부리 순대꼬치예요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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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 오징어 마 respeito 젤리 달지 매콤할 ór 고춧가루 촉촉한 순대 탕후루 탕후루 김치 와우 치즈 아휴 올 클리어